발풍선 아 비제이들이야 얘네 얘네 비제이들 비제이들 풍선줍시다 대내기 비제이 발풍선 100개 아이고 짜자자 자자자 여기 한 명 지나갔는데 얘를 데려갈 순 없나 널..널 묻고싶어 어 이제 됐구만 서플라이가 여기 오겠지 아우 어디서 오지? 와 강아지 얼굴이네 이 숫자 뭐야? 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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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하 빡세인 척하는 거 이리 와 가라 떠나라 가라 가자 됐스 누굴, 누굴 잡아 누구? 사라있네 음료 사라있네 음료님 아이고.. 음료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쳤나봐요 브랜드의 정지자 살아있네 개복 태원 살아있네 개복 태원 개복 태원이 으흠ECT 그리구 왜? 또 해? 근처에 샤워실 있어? 가서 샤워해? 이건가? 이거, 이거다 이리 와 아니야! 아는 척하면 안돼 이리 와 어디가서 쉬어야지 어디가서 쉬어야지 왜 이쁘지 납봉이 어디있어 비용하지 않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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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시 한번. 신스 크레인 스트레이크가 뭐야? 아, 나 피해가지고 씻으니까 땡큐 보스라는데? 아, 시원하구만. 역시 샤워는 오죽이야. 첫째로 해야지. 오연하고. 해보십시오. 버스. 어쩌란겨. 어떡하라는겨. 그냥 때려? 아, 그냥 순식간에 패하는 거구나. 아이드론. 마크가 붙어있어. 위에 있구만. 위에 있는데? 아는 척하지 말게라. 자. 제가. 피나는 거 봐봐. 자, 미션 봅시다. 헬리콥터. 필값. 피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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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대신 간다.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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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드디어 게임 진짜 시작이구만. 아이째이째 멋있다 마치 미드 미드 라스트쉽 같네요 아 멋있네 아 게임 잘 만들었네 초반에 진입장벽이 약간 있어서 그렇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점 재미있어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뭐 스킬이 열렸어 C4 열리고 많이 열렸네 4200원 꼬라스 5200원 꼬라스 음 재밌네 예 음 미션이 됐습니다. boss, 제가 아직 안 돌아가고 싶지만 제가 준비한 리스트 미션을 준비했을 때 열어둔 두 번째로 Snake,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well, he took off the moment the sprinklers started up sprinklers? the virus system? and when he got spray with water from the burst pipe it slowed him down we escaped on horseback he wouldn't cross the river either and then it started to rain 이거 말하는 것 때문에 도착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다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지? 언제 도착해요? 아 미션 여기 있구나 아 돈 주네 히어로웨이 이거 한번 해보자 외국에서 어? 아니다 여기 높은 지대에서 시작하자 오케이 와아아아 내 친구 뒤올 수밖에 없어? 내 친구 뒤올 수밖에 없어? 핸드그레이드는 넣지 말자 아이템 박스 나이트 비전 팬텀 팬텀 시가? 툴 툴 가자 시작하자 흠 흠 이게 이쁜데? 스카프까지 한 걸로 네이키드 아 이거지 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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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 시작하자 아침에 아침이 시작해서 밤에 나오는 걸로 하 지금 에이키드 툴 툴 쥬로 흠 툴 내 별명 베놈이야? 입니다 오케이 누구 저긴가 600 500 거의 다 와가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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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따 보자고 점점기 C8C 해보자고 역시 남자가 이런 마초기질이 있어야지 상 마초샷 오 바람 옆에 부는거 봐봐 바람소리 봐 이거 실제로 한번 타본 타본 솜씨인데 자 이제 시작이야 자 스캔 한번 쭉 때리고 들어가자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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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있다는건 여기 모스크 위에도 있다는건데 일곱 여덟 아홉 열 점마가 타겟이야 점마가 타겟이야 점마가 타겟이야 짠 요 앞에있는 애부터 제끼이러 갑삐 아니지 아니지 담배 타면 안되지 제발 제발 기절해 아니 무슨 코끼리도 아니고 정조준 키가 뭔지 모르겠네 코끼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안죽어 머리 아니면 기절하네 머리를 노려야되겠군요 아흠 난 그냥 박스일 뿐이야